마포구는 관내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문화예술공연 등 여가생활을 제공하고자 매년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공연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지난 25일에는 문화공연 식전 짜장면 나눔 행사가 개최돼 짜장면으로 사랑을 나눴습니다. 지난 25일 성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랑의 짜장면 나눔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강동 무료중식 봉사회의 주간으로 진행됐는데요. 마포구 관내 어르신 1,500여 명을 초청해 짜장면을 제공했습니다. 서울시의회 희망축구단, 강동구 무료중식 봉사회, 한국SGI 서부권역 봉사단에서 총 80명의 봉사자가 어르신들에게 짜장면을 배식했는데요. 마포구에서는 행사 장소를 제공하고 천막과 식탁, 의자 등 기자재를 지원했습니다. 이번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맛있게 드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어르신 등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이 계속해서 실천되길 기대해봅니다.